멋진 미소는 많은 것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능력이다.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 평가받는 찰스 슈아부는 자신의 미소는 백만 달러의 가치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하는 능력은 그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원인이었는데 특히나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 멋진 미소는 그의 능력을 말해줬다. 프랑스 가수이자 배우인 모리스 슈발레를 만났을 때 나는 솔직히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달라서 의아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가 환한 웃음을 짓자 화산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며 비추는 것만 같았다. 그 미소는 슈발레가 아버지나 형처럼 목공일을 하지 않게 했고 유명인이 되게 했던 것이다. 미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이 중요하다.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미소는 행동으로 말해준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적인 미소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다.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가식적이고 기계적인 웃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진짜 미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미소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느 뉴욕의 백화점 인사 책임자가 말한 적이 있다. 채용의 기준은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철학 박사보다 학교를 다닌 적 없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다. 성공의 비결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해리 A. 오버스티릭 교수는 말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오게 된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상대방에게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혼자가 될 것이다. 너무나 가난했던 앤드류 카네기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시간당 2센트를 받았지만 결국은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남달랐던 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은 것이다. 카네기의 아내의 여동생은 먼 곳에 대학에 다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자 걱정이 많았는데 카네기는 그 걱정을 한 번에 해결했다. 카네기가 직접 안부 편지를 쓰고 주신에 각각 용돈을 보낸다고 썼고 돈을 동봉하지 않았다. 두 조카들은 다정한 답장을 바로 보내왔는데 돈이 동봉되지 않았음을 궁금해한 것은 당연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시켜야 할 때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보라.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싶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모하게 덤벼들지 말고 이런 잠은 을 꼭 해보기 바란다. 인간관계도 예술이며 그에 관한 가장 멋진 충고 중 하나는 헨리 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란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도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너무나 쉽고 분명한 진리여서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라. 친구를 만들기 위해 왜 이런 책을 보고 있나? 친구를 잘 사귀는 이들의 비결을 연구해보고 따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굴까? 아마 가까이 다가가면 그가 벌써 꼬리를 흔들고 있을 것이다. 쓰다듬어주면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몸으로 표현할 것이다. 물론 그 속마음에 어떤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으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들도 뭔가를 하지만 개만은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짜게 하고 심지어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개는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준 강아지 피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을 멀리서 보면 쏜살같이 언덕으로 올라 껑충껑충 반갑게 뛰며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치져대었다. 피티는 심리학책을 읽지 않았지만 축복받은 본능으로 알게 해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며 사는 셈이다. 그런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만을 찾을 뿐이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웃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다.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라도 불러라. 둘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버드대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에 감정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만약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게 되면 동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즐거움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최선의 길은 즐거운 표정을 짓고 이미 즐거워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을 원한다. 행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내면의 조건에 달려 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떤 상황이며 어떤 지위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행복과 불행에 관련이 없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치고 두 사람은 똑같은 돈을 벌며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끔찍한 더위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 쉑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따로 없다. 우리 생각이 어떤 것은 좋게 보고 어떤 것은 나쁘게 만든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상반된 감정이라는 표현도 있고 희비 쌍곡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슬픔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낀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슬픈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알아보려면 마지막으로 크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가족에게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저는 내담자의 가족들에게서 몇 달 혹은 몇 년이라는 대답을 흔히 듣곤 합니다. 인생에서 웃음이 뭐 그리 대수냐 싶겠지요. 유머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와 지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할 삶에서의 하찮은 기분 전환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유머 감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면 거의 하나같이 갖고 있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과는 달리 자신은 훌륭한 운전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유난히 침물해 보이는데도 자신에게 유머 감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농담을 한번 해보라고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당한 욕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능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를 찾은 사람들은 대체로 당황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 같은 걸 들려주곤 합니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뉴저지에서 사냥꾼 두 사람이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넘어지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좌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침착하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먼저 친구가 정말 죽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 침묵이 잃은 끝에 총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농담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유머의 본질인 황당함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치료사가 농담을 던지는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탓에 매우 모호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때로 저는 구제불능으로 유머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곤 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에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죠.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웃는다는 것 자체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불안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두 가지 특성 중 하나입니다. 웃음 외에 다른 한 가지 특성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관주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어우러져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죽음 앞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죽음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기에 위대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머는 어떤 식으로든 인간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웃음은 시간의 행포를 모면하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농담속 사냥꾼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손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슬픔과 부조리를 겪고 때로는 좌절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계속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용기 있는 행동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한 질문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참고 견디려면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유머는 죽음 앞에 두고 웃는 블랙 유머라 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에 놀라운 치유력이 있다는 증거는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치병을 알았던 기자 노먼 커즌스는 코미디 영화를 보며 마음껏 웃은 다음 실컷 짜는 자가요법으로 완치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함께 나누기입니다. 웃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구명보트에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는데 구조될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배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항해해야만 합니다. 같은 배의 단체로 말입니다. 저는 최근 아내의 손에 이끌려온 한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웃지를 않아요. 아내가 불평을 늘어놓자 남편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저는 유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상담을 하다가 그 부부는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여행 도중 지갑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기에 제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둑맞았죠. 하지만 저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아내보다 돈을 덜 쓰거든요. 제 말에 남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는 웃지 않더군요. 대체로 염세주의자는 자기의 건강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사람처럼 생각되는 대로 되게 마련입니다. 아무도 그 구렁텅이에서 온전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적대시한다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예상했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습관적 염세주의는 절망과 사촌지간입니다. 우리는 평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 이상의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훌륭한 유모감각에 표시해 있고 우리의 인간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난기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유모감각이 풍부한 사람과 유모감각이라곤 없는 사람 어느 부류의 사람이 더 행복한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웃지 않고 매사에 심각한 사람들은 이 암담한 현실과 미래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유모감각이 필요하다. 웃음과 유모감각은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치료제다.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 인간성에 관해 내가 아는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를 만끽하기보다는 지평선 너머 있을지도 모르는 환상적인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처럴 많지 어리석은가. 캐나다의 소설가 겸 경제학자 스티븐 니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가. 꼬마일 때는 내가 크면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크고 나면 내가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 이라고 말한다.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으로 바뀐다. 그러다 정말 은퇴할 때가 되어 살아온 자리를 돌아보면 남은 거 하나 없이 찬바람 부는 썰렁한 광경뿐이다. 어째서인지 모든 것을 놓치고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인생이란 매일 매시간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운다.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행복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만큼은 기대치에 맞추려 아등바등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나 자신을 맞추려 노력하겠다. 나는 나의 가족 일, 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것에 맞출 것이다. 오늘만큼은 내 몸을 돌보겠다. 몸을 혹사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운동하며 잘 돌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나의 몸이 내 삶을 위한 완벽한 장치가 되도록 만들겠다. 오늘만큼은 나의 정신을 단련하겠다. 무언가 유용한 것을 배울 것이다.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겠다. 노력하고 생각하고 집중이 필요한 글을 읽겠다. 오늘만큼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의 영혼을 닫겠다. 몰래 선행을 베풀겠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했듯이 마음을 닫기 위해 적어도 두 개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해보겠다. 오늘만큼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 되도록 밝은 표정을 짓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단점을 찾으려 들지 않고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오늘만큼은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덤비지 않겠다. 평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일도 딱 12시간 동안만 일하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다.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워보겠다. 매시간 할 일을 적어보겠다. 계획한 대로 정확히 따를 수 없을지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두름과 망설임이라는 두 골칫거리를 없앨 것이다. 오늘만큼은 30분 동안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 삶에 대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30분 동안 신을 생각하겠다.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행복해지는 것을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불행을 초래한다. 인간은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외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스토어 악파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 테토스는 몸에서 종양과 종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을 없애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미셸 몽테뉴 다음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인간은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상처 입는다.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라. 행복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지는 않으나 결심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행동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감정도 바뀌게 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당신이 직접 체험해보기를 바란다. 우선 얼굴 가득 크고 밝은 꾸밈없는 미소를 채워보자.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자. 노래를 못 부르면 휘파람이라도 불고 휘파람도 못 불면 콧노래라도 흥얼거려 보는 거다. 그러면 곧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이다.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90%로 이루어져 있다. 찰스알 스윈돌 나는 내가 겪는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곤 했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난 뒤 내게 닥친 불행의 원인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가 몰락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 이었으며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